난 불안해요 연습 안해서 괜찮겠죠? 불안하지 마세요 오케이, 그냥 할게요 몰라요, 나 미리 말했어요 네 레츠고 얍 가보겠습니다 남풍이 물든다 조금 맘이 시렵다 그저 하늘을 바라본다 저기 저 비행기를 모는 사람에게도 시간은 매정하게 빠를까 우리 헤어져 그날이 어느새 몇 년 시간이 참 빠르지 아직은 홀가분하지 않아 모든 게 그대도 가끔 나와 같을까 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더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만약에 우리 다시 사랑한다면 그땐 꼭 네 손잡고 한 번 더 단풍 나누어 보러 가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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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물들어 쉽게 빠지지가 않더라 만약에 너라는 사랑을 몰랐더라면 이렇게 이렇게 아픈 나는 없겠지 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더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사랑해 만약에 우리 다시 사랑한다면 그땐 꼭 네 손잡고 원하던 단풍 나무 보러 가자 단풍 나무 보러 가자 단풍 나무 보러 가자 와 진짜 감동이다 감동적이죠 이 노래 좋아요 이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일단 감사합니다 코 찡긋했어요 진짜 그러면은 이거 좀 몰입할 수 있게 저한테 우리 레니씨가 네 저한테 오 로미오 한번 해줄 수 있어요? 알겠습니다 제가 반주 나오면 네 아 아 로미오 Julianne I take you there somewhere we can be alone just be patient nothing left to do but run you'll be the princess I'll be the Prince so it's a love story baby just say yes 잘 기억 안 나요 풀 버전은 유튜브에 제대로 정확한 버전이 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 노래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? 땄어요 땄어요? 네 땄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직 못 땄는데요? 혹시 그러면 키 뭘로 할거에요? 2네요 근데 이거 원키 말고 그럼 남자키로 낮춰드릴까요? C키로 할까요? 와 대박이다 C키로? 아 멋있다 Baby I'm sorry 내가 부족한가 봐 Am F 오케이 그러면 처음부터 좋아요 제일 처음부터요? 코드 계속 이런 느낌인가? 지금 내가 이것부터 하는거에요? 어디서부터 부르실래요? 저는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네 키는 이거 괜찮으세요? 지금 내가 하는 이거에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저도 가사를 한 번만 틀어봅니다 요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 롱니 이 노래는 2011년 7월에 발매된 미니앨범 2집 수록곡이라고 하네요 가사가 어디있지? 가사? 네 제가 찾아줄게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 좋아 찾았습니다 찾았죠? 네 아 가사가 여기 있네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네 잠깐만요 네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네 이 마이너로 갈게요 이 마이너로 이 마이너로 멋있다 아 안 멋있어요 이거 되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네 네 이 싸비도 다 마이너로 약속할게요 다 이걸로 다 마이너로 다 마이너로 Let's get it Let's get it Let's get it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넌 여기 있는데 Oh I don't know 이제 날 찾고 싶어 Baby I'm sorry 너와 있어도 날 Lonely 사랑하긴 내가 부족한가 봐 이런 못난 날 용서해 I'm sorry 이게 너와 나의 소리 사랑이란 내게 과분한가 봐 내 곁에 있어도 Baby I'm so lone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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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I'm so lone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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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I'm so lone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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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I'm so lone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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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더 좋았어요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바로 자리에서 듣고 바로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이거 또 생각났는데 제 어릴 적에요 민우 형이 또 제가 이렇게 직흥으로 못하면 또 화를 내고 혼냈어요 그 어리고 여린 친구를 코드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살짝 모차르트 같은 네 강하게 좀 저를 트레이닝 시켰어요 무조건 바로바로 딸 수 있게 하고 싶어서 계속 연습 시켰어요 그래서 형이랑 제가 이제 가끔 뭐 어디 악기 있는데 가면은 거의 노래방 반주기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분들 공연